수심아 이건 카레꺼 잖아 덕천아 털주먹 너무 귀엽습니다 손을 잘 써요 우리 머무들 메마랑 뽀뽀해줘 뽀뽀 뽀뽀 꼬리 아프겠다 꼬리 아프겠다 덕천아 수심이 언니가 쳐다본다 귀여워 확대해볼까 대박 귀엽네 꼬리 어? 역시 크게 봐야 귀엽구만 무슨일이야 누웠어? 아빠 왔나? 아빠 왔대? 아빠 왔대? 아빠 왔대? 진짜 섭섭해 깜짝 놀랐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섭섭하다 너네 아빠는 잠깐 병원 갔지 않나 너무 왔네 역시 우리 덕선이는 엄마만 있으면 되나? 덕선아 엄마만 있으면 돼요? 뭐? 아빠 기다리냐? 아빠 기다리냐? 좀 섭섭하다 얘 응 아빠 금방 온대 뭐 그렇게 슬퍼 카레야 아빠 금방 온대 귀여워 아빠 얼른 와라 전화할까? 빨리 오라고? 응 알았어 엄마 깎아먹었어 이거 봐 뭐 아빠가 1등이야 깎아가 1등이지 깎아줘 깎아먹을거야 카레는 아닌가 봐 아빠가 먼저 온가봐 카레에 을이 있다 엄마가 더 좋지 역시 간식의 노예들입니다 역시 간식의 노예들입니다 덕선이 카레 결국 이분도 간식에게 졌어요 왜 뱉어 잡아줘 자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아 슬슘아 이거는 카레 거잖아 저 돼지 돈다 자 카레 빨리 먹어 다 먹어 언니들 진짜 카레 보지 진짜 하이에나들이다 그치 하이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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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얀색들 하이에나 으 슬슘아 카레 즉 콤앞에서 칼에 울 것 같아. 미안해. 그냥 구겨온거야.